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시민식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등록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학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20%인 3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한 곳을 두고 간판 현수막을 설치해 스스로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원 투입이 가능하며 어깨뜨를 착용하고 선거용 명함을 나눠주거나 홍보물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인터넷으로, 문자메시지로 홍보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같은 날로부터 국회의원 의정보고가 금지됩니다. 3월 26일과 27일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4월 2일부터 선거기간 시작으로 유세차와 벽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4월 10일과 11일에는 사전 투표가 열립니다.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서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15일,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하며 바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